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텔링 제국을 꿈꾸었던 솔로문 열한기상 10장 29절 말씀에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결이오 말은 한 필에 150세결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문에게 주신 지혜는 단지 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문은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지은 건축가일 뿐 아니라 예루살림 성벽과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 즉 요새와 성체를 건축하고 여러 도시를 설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솔로문은 해상무역도 했는데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어 오빌의 금을 들여오기도 했고 금은 보석 희귀한 돌들과 목재들과 상아 원숭이 공작 등 다양한 종류들을 수입하여 예루살림 궁전을 매우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문은 예능에도 뛰어나서 솔로문이 지은 배를 이용하여 오빌의 금뿐만 아니라 백단목을 수입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금과 비파를 만들어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솔로문은 문학에도 매우 재능이 뛰어났는데 열환기상 4장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문은 잠원 아가 전도서를 지어서 후대에 남겼습니다 솔로문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격언과 사랑의 시와 인생의 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문은 무기산업에도 매우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솔로문은 국방을 튼튼하게 함으로 외부의 이방족속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입하여 이방나라에 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역대하 1장 14절 솔로문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로살렘 성에도 두었으며 역대하 1장 16절 17절 말씀해 솔로문의 말들은 애국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국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계리여 말은 150세계리라 지금의 전쟁무기는 패트리어트 또는 핵무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들이지만 솔로문 당시에는 말들과 철병거와 창과 방패들이었습니다 솔로문은 애국에서 병거와 말들을 사들여서 그것들을 해족숙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1장 17절 말씀 여기서 되팔았다는 말은 외국으로 내보냈다 즉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문은 매우 비상한 지혜로 세상의 모든 종류의 거래를 했는데 그 중에 이방여자들은 아내로 맞이하고 외국 문물과 우상들과 외국의 희귀하고 값진 것들을 수입하고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문은 마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처럼 문명과 무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신 군사력과 방어력을 최고조로 만들어 놓으면서 모든 이방족숙들과 융화하는 유화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솔로문은 근동지역을 선도하는 젊은 왕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 위용과 영광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문이 이렇게 개방정책을 펴면서 이방 문명들을 받아들이는데도 이방족숙들이 넘보고 침략하지 못했던 것은 솔로문이 세워놓은 견고한 군사 구축체계 때문이었습니다 밀로 건축은 온 이스라엘의 요새와 작업으로 솔로문 시대의 유일무이 군사방어 구축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문은 이집트처럼 대제국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제국의 3대 요건은 문화예술과 부귀영화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었는데 솔로문은 이 세가지 요소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견고하게 쌓아놓은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해부흥은 그 당시 모든 세상의 왕들의 칭송과 숙모를 받았지만 솔로문의 넘치는 이방여인 사랑으로 우상숭배의 끝장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모든 세속적 영화는 점점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문은 세상의 쾌락과 자아도취와 막강한 무기와 군사력에 취해서 정말 견고한 망대는 여와의 심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솔로문이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은 그의 나라가 솔로문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제국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자 열망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제국으로 세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문은 노년의 아버지 다윗의 뜻을 깨닫고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사람의 본분 사람이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솔로문은 다윗의 그리 나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